자 알테오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2일 새벽시간이구요 새벽에도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자 전일자의 알테오젠 흐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지난 금요일에는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44만원 위로 좀 올라갔구요 자 전일자 월요일에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정도도 충분해요 사실 45만 5천원까지 좀 올랐다가요 종가에는 조금 아주 조금 2% 정도 반납을 좀 했었는데 지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특히 이 다시 여기 다른 종목이 눌렸네요 자 지수를 보시면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1% 하락을 좀 했었구요 코스닥은 2% 정도 빠졌는데 알테오젠은 코스닥이죠 자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양선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바이오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구요 자 우리는 항상 이 지수보다 강한지 아닌지를 비교하면서 좀 봐야 되는데 자 누가 보더라도 여기 좀 이렇게 늘려보면 자 코스닥 지수는 전세계 꼴등입니다 사실 마음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우화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구요 어 알테오젠은 완전히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죠 자 요렇게 우상향 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어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상황인 건 맞구요 특히 전일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을 좀 하락을 하였고 어 불확실성이 좀 생겼죠 어떤 게 생겼나요 불확실성 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당선이 좀 되면서 앞으로 이제 자국 우선주의의 정책들을 많이 좀 쓸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사실 국내 지수는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바이오 여기가 이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하는데 반도체도 엄청나게 좀 밀렸습니다 대부분 뭐 신저가를 계속 깨고 있는 상황이고 2차전지도 크게 조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지 않고 있지만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럼 지금 유일하게 강한 게 이제 바이오구요 자 바이오 업종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계속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알테오젠이 자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재료들 너무나 큰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 지금 바이오의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이제 마련이 되고 있는 거죠 자 트럼프 같은 경우도요 약가이나 정책 약가를 좀 내리는 특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나 제네릭 제품에 이제 허가 승인을 좀 많이 내주기도 하구요 또 FDA의 승인율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당시에는요 그 전보다 FDA 신약 허가가 대략 1.5배 정도 많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는 트럼프한테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을 거구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또 중요한 게 뭐죠? 금리입니다 금리 자 올해 9월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이 좀 됐구요 11월 12월 이렇게 두 번 더 남아 있고 어 특히 25년도에는 한 4,5번의 금리 인하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장주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는 그 PER를 부여받는 우리 바이오가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렇게 볼게요 제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서 다 같이 희망을 갖고 높은 곳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을 좀 드립니다 어 그리고 지금 새벽이라서 제가 목이 다소 좀 잠겨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전일자에 보시면요 상승 종목이 500개도 채 안됩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이 2000개가 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트럼프 수혜주 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로 좀 지지를 잘 하면서 이 머스크 수혜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스페이스 엑스 우주 항공주 또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이 이제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어 하지만 제가 이제 좋게 보는 거 리가캠 바이오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신고가를 아주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고요 이 종목 뿐만 아닙니다 이제 시가총액이 좀 높은 것 중에서 예를 들어 ABL 바이오 이 종목도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전일자 전일자의 펩트론도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마주를 엮여서 상승을 하는 거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한 주도주가 우리 바이오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이 기조가 25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은 개별 종목의 호재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수가 더 중요한 상황인 건 맞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그냥 매도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외국인이 주로 바이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서요 자 그러면 우리 알테오젠의 재료 아직 충분히 살아 있죠 특히 가장 큰 게 키트루다 인데 이거 이제 임상이 종료가 됐고 아마 25년도 초에 임상 결과가 발표가 나올 텐데요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그 에너2의 가치도 상당합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도 이런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 이 에너2의 SC 제형 개발도 정말 큰 재료는 맞아요 또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산도제도 있고 최근에 나왔던 이제 그 PTD TPD 역시 이제 차사대 신약으로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알테오젠의 이 성장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인간 제가 조금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리던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딱 두 곳만 가지고 있는 이 SC 제형 변형 기술로 인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내고 있는 키트루다의 SC 제형 개발 성공을 정말 코앞에 목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키트루다가 성공이 되면요 에너2도 할 거고 산도주의 약품들 마찬가지고 앞으로 정말 여러가지 이제 품목에서 우리 SC 제형에 정말 한 획을 거울 수 있는 그런 거의 유일무이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은 오늘 이제 상승을 조금 반납하고 요 정도만 지켜줘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지수보다도 너무나도 강하고 외국인들의 지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재료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알테오젠의 이제 전일자에 나왔던 소식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그 핵심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같이 한번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트 비포, 알테오젠의 비포 경쟁력이 자신 있다 자 TPD에도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체 약물 접합체 4세대 항암제고요 이 ADC는 결국 이제 계열래 최초 그리고 최고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전 세계적으로 ADC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 피아주사 제형 개발은 게임 양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 다이치 상큐랑 대규모 기술 이전을 했었죠 이거는 주말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이 확장성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제 ADC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올 여러 가지 이제 차세대 의약품 등에도 접용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 인간 히알루노 니다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이 두 개밖에 없는데요 자 볼게요 로슈의 이제 케사일라, 다이치 상큐어, 에너투 같은 기존 강자들보다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 피아 제형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IV에서 SC 제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 이게 이제 ADC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만 좀 보도록 할 텐데 왜 ADC에서 이제 SC 제형이 중요한지에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ADC는 이제 유도탄이라고 불리죠 타겟을 찾아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 물질을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건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문제가 독성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인데 암세포를 모두 사멸시키고 싶어도 인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즉 부작용이라든지 기타 다른 독성들을 염려를 해서 용량을 줄여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용량을 투약을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 SC 제형으로 바꾸면요 용량을 아주 고용량으로 놀리면서 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키트루다 같은 경우도 이제 특허 기간이 연장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특히 이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ADC는요 이 SC 제형으로 바꾸는 게 단순히 이제 정맥 주사에 이제 투약 시간을 줄여준다 혹은 뭐 비용적인 문제를 좀 줄여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좀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일부러 약한 미사일 몸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부러 좀 약하게 써왔는데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SC 제형으로 바꾸면 고용량으로 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이 좀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여기 이제 보시면 경쟁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간 히알루돈이나 기반의 제형 변경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요 미국의 이제 할로자임 알테오젠 두고 밖에 없는데 이 할로자임보다 비교적인 우위가 더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기술적인 수준도 더 높고 또 앞으로 이제 더 적용시킬 품목들이 더 많다 확장성이 더 높다라는 건데요 여기 볼게요 자 할로자임보다 기술력이 우위에 있다 특허 계약 방식도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 목이 자꾸 잠기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ph20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할로자임 그 약물이죠 할로자임의 이제 ph20과 비교를 해서 이 알트 비포를 섞었을 때 이 약물에 대한 항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 항체가 뭐죠 이 약물을 외부의 물질로 인식을 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서 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 약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체계가 작동을 해서 이게 이제 대응하는 항체가 발생하는 건데 이 알테오젠 거는 이 항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 뭐 면역항암제 어쨌든 뭐 새로운 약물을 조합을 해서 섞어서 투약을 했을 때 이 할로자임 것보다 거부 반응이 상당히 적다라는 거예요 거의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몸에서 거부 반응하는 게 특허에 있어서도 알테오젠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여기서 이제 할로자임은 머크의 경쟁사 이거 뭐 길게 다 얘기하면 너무 끝도 없으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에너2의 타깃 바이오 마커 허2에 관련해서 이 할로자임은 독점 계약을 맺었는데 이 할로자임 것들은 이제 타깃별로 독점 사용권을 부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회사가 이 동일한 표적에 작용하는 후보물질 즉 신약을 개발을 하더라도 할로자임은 기술 이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알테오젠은 이게 타깃별이 아니라 품목에 대한 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이 어떤 약물에 대한 타깃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업체와 다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항암제가 키트루다 잖아요 얘가 이제 1등 의약품인데 키트루다의 머크가 알테오젠을 선택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고요 또 ADC로서는 현재 거의 탑인 그 에너2 에너2도 알테오젠을 선택한 인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할로자임을 선택하지 않고 키트루다랑 이제 다이치 상표는 왜 알테오젠을 선택했을까요 자 이 공룡 빅파마들은요 앞으로 이 SC 제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누구보다 이 분야에서 빠삭한 거의 공룡 빅파마들이 알테오젠을 선택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특히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특혜 만료가 이제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SC 제형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의 뭐 기업의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에너2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순히 이 IV 형태를 이제 시간을 단축하거나 비용을 단축하는 데서 끝나는게 아니라 굉장히 독해요 이게 ADC가 이 독한 약물을 그동안 조절해서 사용해 왔었는데 고용량으로 투약을 할 수가 있다면 당연히 그 항암제로서는 효과가 훨씬 더 입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ADC에 비해서 이 에너2를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테오젠을 꽉 잡고 이제 독점 계약을 하고 놓지 않는 이유도 이 에너2가 SC 제형에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거의 이 에너2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자 여기서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알테오젠은 다른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들과 여러가지 협업을 앞으로 할 수가 있을게 될 거에요 이제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어차피 이제 몸에서 거부반응을 훨씬 더 일어나지 않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품목에 더 확장할 수가 있는 이 알트 비포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은 이제 무궁무진하다 저는 그래서 사실 목표가를 따로 두고 싶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얼마큼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되는 거잖아요 자 누구는 제가 여기서 이 횡보하는 구간에 이 제 과거의 영상을 보시면 여기 이제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너무나 말씀을 많이 좀 드렸었습니다 특히 어 9월 말에 이 키트루다 SC의 임상 3상이 끝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 발표가 25년 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을에는 분명히 기대감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제 에너2 까지 이 엄청난 앞으로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에너2 까지 SC 제형을 개발하기로 했기 때문에 키트루다만 가지고서도 올해 가을 겨울에 굉장한 기대감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여기에서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이치 산큐에 에너2 그리고 이제 산도지 까지 계속 품목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유일한 경쟁자인 이제 할로자인 보다도 더 우수한 그런 뭐 특허나 이제 뭐 계약 조건 또 기술력 모두가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많은 더 추가적인 재료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 가급적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당시에 25만원을 뚫냐 못 뚫냐 이런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이런 조정 구간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갈 겁니다 특히 25년에 정말 제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금리인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되는 또 이제 금리인화라 개별적인 재료 키트로다 결과 이런 모든 게 어우러졌을 때 저는 아직도 고점은 한참 멀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목표가를 따로 설정해 두기 보다는 고점 징후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에코프로가 정말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이 타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경험이 좀 있었고요 테마주들이 언제 고점을 찍고 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지수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주도주 정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크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주도주에서는요 고점 징후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보면 항상 제가 이 예시를 좀 드려드리는데요 자 이 봉이 완전한 고점 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에코프로의 시총이 굉장히 컸죠 근데 이제 20% 가까이 상승을 좀 했었고요 마이너스 12% 까지 갔습니다 이 봉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4조가 터졌는데 팔 사람이 다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의 징후들이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차차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어쨌든 알테오제는 지금 고점 징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재료도 전혀 소멸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기술력 또 앞으로의 확장성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까지 환경은 이제 금리인하랑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계속 좋습니다 바이오에 있어서 자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아직은 편안하게 그냥 즐기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즐기자 즐기는 구간이고요 언제까지 오를지는 고점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시장에서 정해주는 거고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돼서 고점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후행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까지 계속 홀딩을 하시는 걸 좀 권해 드리고요 제가 이제 비슷한 지유가 좀 나오거나 새로운 그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영상으로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제 영상 또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내용들 많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새벽인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нуж